빨강 2경기죠 어어어 프렌시장인데 마무리 자 창크기 맞추고 어 엉덩이 저거 아마 중단이죠 제 기억 어 엉덩이 엉덩이 테리 자 두르고요 테리가 똥 데미지 있는데 저렇게 야금야금 한 대씩 맞으면 아 나도 몰라 저거 아 야금야금 한 대씩 맞으면 체력이 거의 증발되기 때문에 저거 조심해야되요 아테나 여기 상당히 분명히 캐릭인데 여기도 안보죠 아 타이밍 썼으면 끝나는건데 저거 날라올때 그냥 개공을 쳐도 되거든요 난 나무 잡았구요 멕시마 멕시마 아 어 이거 거의 서틴 고로콘거 아닌가요 이거 멕시마가 똥이기 때문에 이걸 찬스로 삼아서 잡아야되요 아 자꾸 콕나고 있어요 약손 아 아 좋아요 코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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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벌을 넣는 도중에 기가 안차네요 크흐 똥캠이 들었어요 아 이거 지금 아 맨날 준비해요 방금 저거 패턴 이라고 생각할게요 중간에 끊으니까 걸리네요 아 이건 안되죠 이거는 와 갑부 1대0 스킬 킹 아... 사기 엔트리 나왔어요, 사기 엔트리. 이건 거의 엔트리만 봐도 힘든 것 같아요. 깨쭈 이거 좋아요. 이거 계속 해줘야 돼, 한 번 더. 사면벙. 아, 방금 깨쭈 했으면 또 맞는 각이었네. 아, 신고로 많이 때렸어요. 공원에 막 다 이렇게 받아와줘요. 딱 지르는 타임이에요. 아, 끝났네요. 2필. 경이 참 좋은데, 필살기류 지르기는 좀... 독수무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 참아줘야돼요. 자, 놓칠 것 같네. 와, 역바드. K를 신고... 신고 편에서 딱 잡아줬어야 되는데, 아, 기대 안되니까. 와, 중단까지 까지마게. 점프 정말. 완전 말리네요. 아, 위란. 또, 이사. 코이사. 아, 위란. 아, 위란. 아, 위란. 이사. 점프. 무사. 하, 위란. 이사. 아, 위란. 아, 위란. 진. 패. 완벽하게 이기면서 빠르게 끝내네요 2대0이죠 수고하셨습니다